주민들의 반대로 6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난해 6월 월정리 마을회의 협의로 겨우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를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월정리 마을회와의 협의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재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2025년까지 하루 1만 2천 톤의 처리 용량을 2만 4천 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공정률은 20%. 그런데 공사 재개 7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가 증설을 위해 고시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이 무효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구좌업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설치를 처음 계획한 것은 1997년. 하루 처리 용량 6천 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2007년부터 가동했고, 이후 2013년 1만 2천 톤으로 1차 증설한 데 이어 2017년 2차로 2배 증설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증설을 고시하며 97년 당시에 2단계 증설 계획까지 포함해 환경부 설치 인가를 받아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97년 당시 환경부가 인가한 고시는 처리 용량을 하루 1만 2천 톤으로 명시해 2단계 증설 인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성 검토도 당연히 1단계 증설에 대해서만 이뤄져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절차를 누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주도가 동부 하수처리장 시설을 2배로 증설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걸 강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은 거거든요. 판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제주도는 동부 하수처리장 시설은 이미 포화돼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항소를 통해 절차 누락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 공사 강행에 따른 책임과 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와서 다양한 놀이와 운동, 식사를 하며 8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어린이 쉼터라는 간판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최근 원화수가 줄어들자 30년 동안 운영해온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100명 이상이 원생까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명까지 원화시설이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주지역 합기 출산율이 0.79명까지 떨어지면서 어린이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513곳에서 지난해 423곳으로 18% 감소했습니다. 원화수도 2만 6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28% 줄었습니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2012년 54곳에서 2022년 101곳으로 10년 새 87%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2년 569곳에서 2028년 428곳으로 25% 줄어들 전망입니다. 4년 뒤에는 도내 보육시설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이 많이 사라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더 이상 그곳으로 이주를 안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은 빠르게 높아질 것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지역 순위동 인구가 1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떠난 사람은 8만 3천 100여 명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1,600여 명 많아 순위동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지난 2010년부터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해 2016년에는 매달 1천 명 이상씩 늘었는데 인구가 줄어든 건 14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 비용이 크게 늘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면서 제주 이주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제주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제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는 8년 넘게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17개 읍면동 가운데 10곳의 인구 소멸 위험 단계 등이 주요 현안인데요. 서귀포시 선거구 유권자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된 깃발과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귀포시 선거구의 핵심 쟁점인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갈등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계획대로라면 내년 완공 예정이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안에서의 찬방 갈등뿐만 아니라 성산읍 안에서도 마을 사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달래는 그런 말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생긴다면 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찬반을 떠나 갈등에 지친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거 몇 년입니까? 정말로 성산읍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 어디든 끝이 나야 어떻게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서귀포 지역은 또 17개 읍면동 가운데 10곳이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지만 부족한 생활환경과 일자리도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14시간 하려는 소아과도 없고 부모급여 이런 거 준다고 하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희가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고 오르고 이런 부분인데 한 명이 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단순 서비스직밖에 없어가지고 직업 전문 그런 배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자리를 지킬지 국민의힘이 탈환의 물꼬를 틀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서귀포 선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4년 동안 민주당이 석권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제주시 지역보다 작습니다. 4.3 문제 및 기타 여러 가지 제주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당이 더 나사. 물도 너무 고이니까 이제는 새바람이 불면 죽겠어다 나는. 나 생각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적지 않습니다. 첫 투표라서 아직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걸고 이 공약이 지역의 현황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볼 것 같고. 서귀포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가 3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예비후보와 제주도의원 출신인 이경용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총선 기획뉴스와 관련해 어젯밤 뉴스데스크 제주에서 제주시 을 김한규 현 국회의원을 예비후보로 잘못 보도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6분 이어도 북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19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제주 해역에서 올 들어 발생한 규모 2.0 이상 첫 지진이며 지난해에는 3차례 관측됐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제작한 4.3 특별 다큐 남겨진 아이들이 한국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제주 MBC 김현명 기자가 촬영하고 김찬년 기자가 연출한 남겨진 아이들을 제 37회 한국영상기자상 보도특집 다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4.3 당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수영인 유족들의 사연과 직권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과정을 담은 4.3 다큐멘터리로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화북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논란에 대해 인근 지역 토지주들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제주시가 매각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입찰에 붙이면 최근 땅값이 떨어져 1,600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되고 인근 지역 개발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사업자가 땅값 잔금 532억 원을 내지 않자 매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5.16 도로에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해 일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반쯤 성파낙 휴게소와 숲터널 사이 5.16 도로에서 파임 구간을 지나던 차량 16대가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주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한 개 차로를 통제한 뒤 긴급 보수 작업을 벌여 사고 2시간 만에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로가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집안이 내려앉아 파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도로 포장 공사를 벌이는 한편 나머지 도로들도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자업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흥주점 내부가 모두 불에 탔고 손님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시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선 침몰로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이프 해양경찰서는 어젯밤 야간 수색에 이어 오늘도 선방 14척과 헬기 6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